이번에는 태풍 피해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00mm가 넘는 물폭탄을 맞은 경북 동해안 지역 피해가 특히 큰데요. 태풍이 핥기고 한 현장을 하늘에서 살펴봤습니다. 이규솔 기자입니다. 울진 백암온천 인근 국도. 산사태가 나면서 도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계곡이 새로 생겨날 만큼 피해 규모가 커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동해안을 따라 뻗어있는 7번 국도변 휴게소 뒷산이 무너져 토서가 도로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추수를 앞둔 황금 들력은 진흙탕으로 변해버렸고 비닐하우스 수백 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계곡에서 밀려온 토사가 덮쳐버린 울진의 한 마을. 중장비를 동원해 진흙 속에 파묻혀버린 승용차를 끌어냅니다.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흙을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영덕 영해명과 병곡문을 연결하는 송천교는 빠른 유속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진 나곡해수욕장에 설치된 교량도 두동강이 났습니다. 해수욕장 주면 콘크리트 구조물은 성한 곳이었고 해변은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다로 밀려온 쓰레기는 양이 많은 데다 무거운 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치우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고 태풍 미탁은 경북 동해안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